한국스포츠경제 조성진 기자 헤이즈가 핑크빛 취향을 공개했다. 지난 3일 가수 헤이즈는 인스타그램에 핑크이즈 역시 짱이지 라는 글과 함께 근황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근은 핑크빛 옷을 입고 핑크빛 우쿨렐레를 자랑하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빛으로 무장했다. 뿐만 아니라 핑크빛 출입문 캐리어 캐비닛 등도 눈에 띈다. 헤이즈와 소통중인 팬들은 핑크를 좋아하는 당신 언니가 그렇다면 무조건이지 이 정도면 다해온 니스 취향 내 취향이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 가수 헤이즈는 지난 7월 새 앨범 윗한트 톡 투게도를 내고 호텔 벨로나 ost 등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